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저희 닥터 프리즈너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나이제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 이 힘든 촬영이 끝나서 좀 시원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유달리 길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생각도 많이 하게 했던 작품도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